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디자이너보다 기획자로 살아남는게 편안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획자는 디자이너보다 지향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뽑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편이죠. 개발자를 가장 많이 뽑고 그 다음이 기획자, 그 다음이 디자이너 순입니다. UI 디자인은 이미 다양한 디자인 계열 조협자들이 들어와서 과포화 상태에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뛰어난 고급 디자이너가 아니면 대기업 가던가 해외 가던가 아니면 프리랜서 뛸거 아니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UI 디자이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전문인력 취급을 받기보다는 내부 브로셔, 홍보자료, 명함, 바이럴 블로그 같은 잡다한 일까지 싹 다 맡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죠. 반면 기획자는 UI 디자인을 하시던 분이 가장 손쉽게 옮길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에요. 개발 관련 지식이나 문서와 스킬이 좀 더 있으시면 갈아타기가 더더욱 쉽구요. 업계별로 특허 케이스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디자이너는 관련 서비스를 디자인을 해봤어도 내부의 비즈니스나 핵심 로직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퀄리티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죠. 반면 기획자는 기획사 자체보다 설계 경험이나 지식이 더 높게 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계의 법령이나 국가정책, 관련 필수 API 등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 서비스를 만들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관련 서비스에서 설계 경험이 있으면 취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편이죠. 디자이너와 기획자는 연봉 차이 높고 나는 편입니다. 사업 분야를 좀 더 잘 알고 업계 특허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몸값이 빠르게 올라가는 편이기도 해요. 실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을 보더라도 시간 평균 임금이 IT 기획자는 4만 5천원 정도 되구요. 개발자 같은 경우는 약 4만원 정도 되고 UIJ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보더라도 실제 임금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한 팀장급 이상이 될 경우에 디자이너는 직급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직접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의 감각 기반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실무에서 물러나면 굉장히 디자이너로서 마치 실력이 떨어지거나 무능력해진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기획자의 경우에는 스킬보다 경험과 지식이 중요한 편이기 때문에 플래닝만 잘 짜더라도 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팀원이 늘더라도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기가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급 이상이 되면 업무가 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해지는 지점이 있죠. 물론 기획자가 해야 할 일들이 노가다성에 가깝다는 부분은 이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QA나 통합패스트 같은 케이스만 하더라도 소많은 엑셀 파일의 단순 체크를 계속해서 반복해줘야 되구요. 매일, 매주, 매달 기준으로 주요 지표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윗선을 올리고 이런 사업적인 부분을 엮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은 부분이 많은 것도 맞아요. 정책 관련 문서나 법령 관련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사무원이 된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점들을 좀 제외한다면 디자이너로 일할 때도 가장 핵심적인 플로우 차트나 화면 설계단을 굉장히 즐겁게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기획 쪽에서는 더 많이 자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설계에 사업적인 이유나 방향성, 그리고 개발 관련 지식까지 함께 엮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 이제 최우선에 서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관리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설계 작업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업무 강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이런 지점 때문에 야근이 생각보다 좀 적어지는 부분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이 디자이너로서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디자이너 자체로 일하는 일이 지겨워졌다면 앞으로 차라리 기획자로 전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인이 디자인 자체에서 난 디자인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뭐 이런 매력을 느끼시는 분이 아닌 이상 기획자로서 살아가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게 제안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기획자가 왜 디자이너보다 살아남기가 편리한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디자이너로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UI 디자이너에서 기획자로서 전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된 것도 있고요. 개발자 공부를 1년 반 정도 해보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실제로 옮겨가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 업무 강도는 얼마나 달라질까 체험을 해보고 나니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디자이너로서 굳이 고생하시지 마시고 이익자로서 옮기십시오. 연봉은 더 늘어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